10여분의 짧은 다이빙쇼 공연을 마치고 무대 뒤로 청청히 사라지는 안전요원들. 관찰카메라 재빨리 따라 들어가 보니 안전요원들 늦게 더 바빠 보인다. 겨우 붙잡고 말을 붙여보는데. 자리에 한번 앉을 새도 없이 곧장 근무 투입. 우리의 안전요원들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쁘다. 공연 끝난지 얼마 안됐는데 왜 바빠요? 바로 파도 나오기 때문에 근무 투입해야지 고객이 안전요. 확보해내기 때문에.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. 헌데 어찌됐든게 뿔장에 있던 손님들 하나 둘 내보낸다. 조금 전까지 뿔장을 가득 메우고 있던 손님들. 안전요원 지시에 따라 순식간에 파도 뿔을 빠져나가는데. 잠시 후 난데없이 등장한 오리반. 그리고는 줄줄이 입수하는 안전요원들. 궁금하다. 이번 카메라 너도 입수. 자신만만 고무도 당당하게 파도 불로 입성하는 이번 카메라. 지금은 파도도 안 치니까. 물속 상황 잘 찍어오겠지. 어디 찍혀보자. 그 사이 한 줄로 나란히 열맞춰서 볼장을 누비고 다니는 파도불 안전요원들. 저마다 그물망 하나 칠 손에 들고 수영장 장례 정리에 나서는데. 그나저나 우리 이번 카메라는 어디서 많아. 이라군. 야야 너 거기서 많아. 끈 하나의 의지에 끌려다녀도 촬영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번 카메라. 그래 욕봤다. 이왕 끌어준 김에 멀리 배움까지 해주는 안전요원. 이번 카메라를 데려다 주고 다시 한번 수영장을 한 바퀴 돌아 무사히 귀환하는 뜰채 청소부대. 순식간에 폴얼장 청소 완료. 과연 성과는 어떨지. 많이 나왔어요? 예. 많이 버리신 것 같은데. 분실물은요? 분실물은 따로 분실물 센터에 인계를 하는 저희가. 수고하셨습니다. 네.